레전드 한번 써주십시오. 유니크 파츠 하나 만듭시다. 유니크 파츠를 만든다? 그럼 유니크 파츠 내한테 가라고 할거야 설마? 해야죠. 밖에 하죠. 아 그래? 와 유니크 파츠 10자리 띄우면 레전드냐? 일단 보너 한 개 남았으니까 보너 한 개 딱 뽑고 그 다음에 또 남은 개수로도 또 한 번 더 뽑겠습니다. 그래서 두 대 뽑아줄게요. 곰돌이 씨. 자 200이 한다 곰돌아. 끝내줄게. 깔끔하게. 어? 뭐고? 야 잠깐만. 뭐고. 39이다. 야 근데 39가 나왔어 이거. 금방 나오겠는데 곰돌아? 야 출발 개좋은데 이거. 바로 가야돼 이거. 깍고 없이 진짜로. 왜 형님? 49나 19야? 49 아이가. 49 아이가. 떴다. 미쳤다. 미쳤다. 우와 미친. 우와. 미쳤다. 우와 개사기 개정이다 니. 30만 원에 두 대. 30만 원에 두 대. 우와 미쳤어. 떴어. 내가 뜰 거 같아 했잖아 곰돌아. 맞지? 우와 리필 두 대 뽑았어 얘. 미쳤어. 형님 저 충전 얼마나 했어요? 와 미쳤다. 택툰 보고 빡치겠다. 아아아아아아악. 고민되겠다 곰돌아님. 야 13은 떴어 잠깐만 또 세 개 리필. 야 두 개 남았어 벌써. 뭐야 이거 개정. 두 개 남았어. 아니 아까 일단 차 뽑고 200개로 스타트해서 오지겐가 남았을 때 남은 한 개 번호 떴거든. 그리고 새로 깠어. 근데 두 개 남았네. 야 곰돌아 니 약간 흐름인데 이거 진짜로. 자 히페리온 이거 간다 곰돌아. 이걸 어떻게 가냐면 같이 넣어갖고 갈아버리자.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번째. 마지막에 딱 뜨도록. 핸들만 안 뜨면 돼 곰돌아. 일단 첫 스타트가 5 이상 아니면 취소할게. 취소. 다시. 취소. 야 부서 4 안 좋아 이거. 다시 다시. 아 취소 취소 취소. 아 늦을 뻔했다. 아 4다 패스. 가자. 가자. 엔진 3. 핸들 아닌 게 어디에요. 그래 핸들 아닌 게 어디냐. 핸들 뜨면 진짜 갑분싸이였다. 엔진이랑 바퀴가 제일 중요해. 가속력이 니가 지금 1,045 거든? 네. 근데 박으면 1,059 대. 근데 누구는 86만원 째에서 200개 질러서 안 떴는데 안 떴는데. 야 택투브야. 방금 그 공부리 계정 200개 깠는데. 온거inté. 알겠어. demain 좀 가만 kaz yellow question. ей rescue. 내내 비 потом 사라 ForcesPropped 끝까지 multicultural систем 모래? 네요. Bianca 형ovania